드디어 김민재 선수가 바이히린 위넨으로 가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빌트지에 따르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히린 위넨의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진이고요. 빌트지에서 이제 어떤 기사를 냈냐면 바이히린 위넨의 새로운 스타가 영입이 된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김민재가 월요일에 아무도 모르게 바이히린 위넨으로 도착을 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호텔 포시즌스에 체크인을 했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김민재가 바이히린 위넨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재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빌트지가 보드엔바에 따르면 오후 1시 1분 드레스앤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두 명의 동료와 함께 김민재가 바이히린 위넨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이 됐고요. 바이히린 위넨 훈련장으로 들어가서 2028년까지 서명하는 나폴리의 새로운 수비수 김민재가 드디어 바이히린 위넨 수비수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을 빌트지가 밝혔냐면 왜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오래 걸렸냐 라는 것을 이제 빌트지가 또 보도를 했어요. 바이아웃 조항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오피셜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빌트지의 정보에 따르면 나폴리가 김민재를 판매할 때 재판매 조항을 포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히린 위넨이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고 바이히린 위넨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약간 오피셜이 길어졌던 건 바이아웃을 바이히린 위넨이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리 쪽에서는 김민재가 바이히린 위넨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의 몇 퍼센트를 달라 라는 조항을 넣고 싶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길어진 게 있었고 그래서 바이히린 위넨이 변호사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바이아웃을 지불하면 그런 세론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민재의 이적이 마무리가 됐다. 이건 이제 나폴리 쪽에서 한 번 찔러본 거죠. 한 번 세론 조항을 넣어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빌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민재는 금요일에 오피셜이 나올 예정입니다. 금요일이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22일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바이히린 위넨이 23일에 팬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팬들하고 만나서 선수들 소개도 하고 사인도 하고 이제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맞춰서 김민재의 오피셜을 낼 예정이고 아마도 이제 그 오피셜을 낸 다음에 그 다음날 팬들이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영입생 김민재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무래도 김민재를 소개하는 자리로서는 정말 최고의 자리인 거잖아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날 오피셜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24일에 월요일에는 일본으로 프리시즌 투어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히린 위넨 입장에서는 김민재의 오피셜을 금요일쯤에 내고 토요일에 팬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김민재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날에 일본 투어를 김민재와 함께 떠난다. 이러한 절차대로 아마 김민재 선수가 바이히린 위넨에 이제 합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스케줄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어제 독일로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김민재가 언제 떠났냐 오늘 떠났냐 어제 떠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점점 여러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던 분들이시겠죠. 어제 프랑크프루트 행 비행기를 김민재 선수가 타고 독일로 넘어갔다고 하고요. 빌트지의 기사를 봐도 어제 김민재 선수가 도착을 해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오늘 바이히린 위넨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어제 김민재 선수가 독일로 떠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일정상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일본 투어에 가서 충분히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바이히린 위넨이 27일에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에 김민재가 충분히 선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홀란드와 김민재가 만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홀란드도 어제부터 맨시티 프리시즌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늘 계약을 하고 이제 오피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한 다음에 금요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오피셜이 나온 다음에 훈련에 참가하면 27일 경기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고대하던 홀란드와 김민재의 스피드 경쟁 혹은 뭐 홀란드와 김민재의 몸싸움 제공권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늦기 때문에 컨디션이 얼마나 괜찮은지 그리고 투엘 감독의 그런 전술이나 훈련 수준이나 컨디션 그런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훈련을 하면서 이러한 그래도 기준치에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오피셜이 명확해졌으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민재 선수의 바이린 미넨 이적은 정말 한국 축구 한국 축구를 넘어서 아시아 축구에도 길이 남을 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이린 미넨이면요 축구계에서 더 이상 올라갈 팀이 없는 팀이거든요. 그냥 최정상에 있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 팀에 간 거고 그리고 심지어 바이린 미넨이 김민재를 모셔오다시피 한국으로 와서 메디컬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5천만 유로라는 수비수에게 투자하기는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을 그냥 지불을 하고 데려온 거거든요. 심지어 김민재가 백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명확하게 주전자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은 한국 축구사의 정말 명장면을 보고 있는 거다. 당연히 바이린 미넨은 언제나 매시즌 트로피를 드는 팀이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음 시즌도 당연히 우승 1순위입니다. 물론 이제 케인이 영입되느냐 영입이 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지금 같이 뛰는 동료들이 누구냐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키미히, 밀러, 노이어 무시알라, 싸네, 코망 이런 선수들이에요. 정말 월드클래스의 선수들만 모인 팀에 김민재가 간 겁니다. 수비수부터 공격라인까지 모든 포지션에 월드클래스가 있는 팀이 바이린 미넨이고요. 그리고 바이린 미넨의 주전선수 취급을 받으면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선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그리고 수비라인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우리 축구팬들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워 해도 될 만한 그런 이적이다. 이게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유럽 무대로 건너온 지 두 시즌밖에 안 됐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나폴리 그래서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가 했던 것에 비해서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바이린 미넨으로 가면 스포트라이트를 당연히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트로피도 될 거고 바이린 미넨에서 잘하면 당연히 유럽 베스트 11에 들어가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바이린 미넨 이적을 우리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다음 시즌에 김민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트로피를 들지 리그 우승을 할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말 오피셜이 날 거니까요. 이제 김민재 선수의 바이린 미넨에서의 활약상을 우리는 정말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